자 보시면은 SD80을 뿌리고요. 자 여기도 뿌리면 색깔이 지금 은색으로 되어 있는 가공을 합니다. 가공을 이렇게 해가지고 자 여러분들 집어넣기 위해서는 이렇게 가공을 해가지고 이거는 지금 좀 어렵죠. 심주라는 그런 제품인데 심주로 되어 있는 거겠죠. 이것도 어렵고 얘는 그나마 조금 이제 알루미늄으로 깎아 냈는데 정말로 여러분들 쉽지 않죠. 이거 한 다음에 이를 뿌리는 거 항상 유니모션 스프레이 뿌려 볼게요. 와 그렇죠. 뿌려가지고 이거 보세요. 가루를 이만큼 가루를 이만큼 해서 가루를 이만큼 해서 갈아 냈어요. 지금 과연 될 것인지 제가 들어간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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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죠. 그래서 중요한 거는 S80이라든가 유니버서 스프레이를 가지고 같이 뿌려가지고 음 같이 뿌려서 알겠습니다. 내년번에 먼지가루, 쓰레가루가 몸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갈아 냈어요. 쉽지 않지만. 쉽지 않지만. 화이팅. 예. 겠다. dirty 성장을sm 한 제도 Detroiten. 뭘? 여기. 뭐?